제품 환경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목과 감성을 지닌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융복합적 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, 사회, 문화 트렌드를 리더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. 기업체 디자인실을 비롯하여 어느 곳이든 디자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졸업 후 다방면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전문적인 디자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협성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직접 목업을 합니다. 본인의 작품을 많은 대중에게 선부이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마음껏 혼낼 수 있도록 수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3D 프린터를 학교로부터 다량 지원받아 학생들의 학습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최신 장비와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과입니다. 선후배 간의 자연스레 멘토링이 되어 공모전에 같이 참가하여 수상을 하는 등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꼭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글로벌 디자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고 싶으면 언제든 협성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로 오시기 바랍니다. 환영합니다.